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설마 설마 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설마 친윤들이 그리고 또 구태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인 한동훈 대표를 흔들까 설마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나왔던 김옥균 프로젝트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를 설마 꿈꿀까라고 하는 반염려 그리고 또 반 농담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준석의 케이스나 아니면 김견의 케이스나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어떤 건덕지가 있었다라고 해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건덕지가 없잖아요. 물론 건덕지가 없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가짜뉴스 같은 걸 통해서 건덕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도 있죠. 그게 이제 원시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룡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마타도 가짜뉴스 같은 걸 퍼뜨려가지고 그런 식의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건덕지를 만들려고 했다가 본인이 이제 나가리가 돼버린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지금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 당원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지 너무나 우리가 현실을 지금 분명하게 일반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 구태그 자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실제로 한동훈 체제를 흔들고 실제로 한동훈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속셈을 조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부와 만찬을 했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도 제가 약간 좀 의구심을 완전히 걷지는 못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아니 당대표가 한동훈으로 뽑혔는데 한동훈 당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동훈과 이런 독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데 갑자기 원희룡이 됐거나 낙영원이 됐거나 이런 어떤 떨어진 사람들 낙선자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하냐. 이게 한동훈을 지금 응원해 주는 자리냐. 한동훈을 견제하는 자리냐. 아니면 다른 어떤 낙선자들을 위로하는 자리냐.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성재준이가 내부 분열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내부 분열을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부 분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홍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김태음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 체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과장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느꼈던 그 공포, 염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번에 제가 한동훈 대표랑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조율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 말이 좀 묘하죠. 그렇죠? 정진석 실장이 조율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제안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함축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명확하게. 한동훈 측에서 제안해서 그 제안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율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먼저 한동훈 측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만남을 성사시켰다. 전반적인 조율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내포가 되다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먼저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쏙 빼놓고 그냥 정진석 실장이 조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동훈 측에서 먼저 제안한 거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한동훈 측이 제안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조율했다라고 이제 톤다운을 시킨 것도 여전히 용산 같은 경우도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견제 투구를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찬도 아니었고 만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1시간 반 정도의 회동에 불과했었고 그리고 그것도 완벽한 독대도 아니었죠. 그렇죠? 정진석 비서실장도 같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를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약간 반의심의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한동훈의 뜻을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한동훈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대통령실이 받아들인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회계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처럼 제발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품고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 당원 눈높이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친른들의 이런 식의 스탠스 자체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또 뭐였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 같은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을 견제했던 거 그 바로 직후에 뭐까지 지금 등장을 했습니까?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떼거지로 또 등장을 했어요.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홍준표인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당대표가 딱 당선이 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스럽다라면서 당분간 중앙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6일 정도 만에 또다시 이제 말을 또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 아니 뭐 당무에 관섭을 안 하겠다라니 관섭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도 못 지키냐 이러니까 또 거기에 또 꼬치꼬치 또 반박을 합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당무 관여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총선을 만치 한동훈 체제를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당무 관여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 정치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거야 이로가 앉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누구보다도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자중하고 아니 사라져야 되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이다 라고 압도적인 다수의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당무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게 뭐였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예 그냥 최고위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측에서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개막장극입니다. 세상 천재 도대체 언제 대한민국 정치 헌정사상 언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합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연합회가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에 어떤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인천에 지금 사정이 어떤지 그러면 인천시장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거기서도 좀 유력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때거지로 모여가지고 협의체 같은 거를 만들고 그 협의체가 협의체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최고위원 회의까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그 듣도 보도 못한 일이 하필이면 언제 한동훈 체제가 만들어진 직후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뭡니까? 한동훈을 견제하겠다라는 뜻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용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 계십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용산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다. 만찬이고 자시고 러브샷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어리게 다가가가지고 무슨 뭐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이런 어떤 조잡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거 아직도 그러니까 용산과 아직도 그러니까 친윤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 모양 극고라지로 했다가 전당대에 말아먹고 그 모양 그 수준을 가지고서 민주당을 상대했다가 총선까지 말아먹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협의체에 누가 들어가 있냐 오세훈 시장 들어가 있고요. 유종복 인천시장 들어가 있고 유종복 인천시장이 지금 뭐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사람인 겁니다. 유종복 시장이 뭐라고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겠습니까? 용산의 뒷배가 있는 것이죠. 박형준 부산시장까지도 들어가 있고 홍준표 시장 빠지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김태흠과 이철호 이런 사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홍준표, 김태흠, 이철호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이장우도 마찬가지고 대놓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한동훈 가만 안 둔다?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나 진짜 두고두고 본다. 지금 내가 참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도 서순없이 했던 사람이 김태흠 충남지사 아닙니까? 다 지금 싸그리 이런 사람들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데 이래놓고서 한동훈을 견제하는 목적이 아니다? 협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역민심을 현장에서 가장 잘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만들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인식이 왜 이제야 생기냐고요? 어제 무슨 뭐 우리 선거했습니까? 어제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장 뽑았습니까? 지방선거 어제 했어요? 2년도 더 되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은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왜 이제 갑자기 한동훈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인식을 뭐 했다고? 국민 알기를 진짜 바보로 하는 겁니까? 명백하게 당규 제6조에는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던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글자 그대로 최고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킬 때 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람 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네라고 승인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무슨 뭐 자기들이 완장차고 가가지고 야 나 발언할게 이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뻔하죠. 홍주병 같은 사람들 김태흠, 이철우, 이장호 이런 사람들이 내가 가가지고 발언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깽판 칠 게 뻔할 뻔 자 아닙니까? 김재현 최고 그렇게나 당헌당규의 마삭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분이 이런 지금 만행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떠들어야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참 진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